이번 동영상에서는 반복문의 두 번째 형식인 y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y문의 문법은 for문보다는 좀 단순한데요. while 뒤에 나오는 괄호 안에 있는 반복 조건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true인 경우에 이 반복문이 실행이 됩니다. 이것이 false가 될 때까지 실행이 된다는 거죠. 예절을 보시죠. 이렇게 생겼는데요. 먼저 실행을 해볼게요. 0, 1, 2, 3, 4라고 출력이 되고 있죠. 여기 보시면 document.write i 그리고 그 뒤에는 콤마가 붙습니다. 그리고 i라는 값이 증가하고 있죠. 그래서 위쪽에 보시면 i가 0으로 세팅이 됐고요. 그리고 이 제일 끝에 i가 증가 연산자가 있기 때문에 i가 0, 1, 2, 3, 4 이렇게 올라가겠죠. 언제까지 올라가냐면 여기 있는 y문에 있는 이 조건 있잖아요. 이것이 i값이 5보다 작을 때까지 올라가는 거죠. 그래서 i가 0으로 시작해서 첫 번째로 구문이 실행이 될 때는 i는 0이기 때문에 true죠.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실행이 되고 여기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이 i의 값을 1을 증가시켰기 때문에 0이었던 것이 1이 되면서 1이 5보다 작냐. true니까 이게 다시 한 번 실행이 되는 거죠. 언제까지 실행이 된다? 이 i의 값이 4일 때까지 실행이 되는 거죠. 5인 경우에는 5는 5보다 작지 않죠. 그럼 이것이 false가 되면서 반복문이 완전히 끝나게 되는 겁니다. 반복문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이 i의 값이 0, 1, 2, 3, 4 이렇게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만들게 되는 거죠. 포문과 while문은 서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. 둘 다 호환이 된다는 거죠. 여러분들은 자신의 취향에 따라서 포문을 선호할 수도 있고 while문을 선호할 수도 있어요. 자신의 취향에 따라서 보기 좋은 것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.